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YBM 표현의 영어 김태형 선생님입니다. 자 오늘은 당국대 9번 문제 분석합니다. arcane, ar은 곡식의 알, 그 다음에 k는 지팡이 막대기라는 뜻입니다. 자 지팡이에 느닷없이 곡식의 알맹이가 맺혀가고 있습니다. 지나가는 사람이 뭔가 불가사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불가사의한 비밀의. 자 1번에 있는 바로 pretentious는 뭐뭐 인치하는 자만하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arkei, arkei 이것은 고풍의 뭔가 원시적인 어떤 고대어 이런 뜻이고 3번에 있는 ostentatious는 화려한 허세를 부리는 뜻이고 4번에 있는 abstruse, abs가 앞서간다 뒤에는 사실의 true를 말합니다. 자 그러면 사실적인 것을 abs 앞서가니까 뭔가 난해하다는 이야기죠. 사실적인 부분이 이해가 되겠는데 그걸 앞서가니까 이해하기가 난해하다는 뜻입니다. 난해하.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